어제 치러진 대입 수능 시험은 초고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 문항이 빠지고 치러진 첫 번째 수능이었습니다. 실제 난이도는 어땠고,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박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수능 출제지는 수험생들을 이른바 골탕 먹이는 킬러 문항은 모두 뺐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하게 문제풀이의 시간을 많이 쓰게 한다거나,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다. 올해 처음 꾸려진 수능 출제 점검단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면 검토위원이 오류 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위원이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문제지를 본 EBS 현장 교사단과 입시업계 모두 킬러 문항은 없다고 봤습니다. 예컨대 고난도 문항으로 꼽힌 국어영역 10번은 이상치와 결측치 같은 과학기술 용어가 등장했지만, 개념을 충분히 풀어줘 이해를 도운 대신 매력적인 선지를 둬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게 교사단 설명입니다. 화제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낯선 개념을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좀 힘들었던 게 국어, 개인적으로 국어가. 시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금년도에는 국어수학 모두 변별력이 높아졌고, 또 재수생들이 최다인 해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수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정시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입시 업체들은 수능이 끝난 직후 잇따라 온,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를 열고 가채점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 KBS 뉴스 박영희입니다.